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기자단 박경륜 인턴 기자, 2022년 경제 키워드로 예측한 10개가 공개됐다. 키워드는 애프터 타임즈이다. 올해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애프터 타임즈는 코로나 유의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 경제 연구원 HRI은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로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멀어지는 보다 진전된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애프터 타임즈 코로나 유의 미래를 공개했다.